사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간중간 계속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장재원 의원을 향해서 노래 하나를 추천을 했습니다. 요즘 노래 정치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안 의원이 추천한 플레이리스트, 노래 플레이리스트 어떤 건지 한번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를 펴보는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낮춘연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두 분 다 잘 압니다. 근데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요. 만약에 만나더라도 함께 일을 할 가능성은 낫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 날이 울어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난 피하는 것 같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건 울울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장재현 의원한테 떠나요 둘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장현 대 김기현, 장재현 의원한테 좀 쌓인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동석 경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노래 추천 신선하기도 하고 약간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뭐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자기 정치하는 거죠.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언론의 주먹받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언론 주먹이요? 네. 본인이 어느 정도의 대권 주자였다가 좀 이렇게 벗어나니까 자기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의 저런 자기 정치식 정치 행보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저렇게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본인 지역구에나 신경 쓰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승훈 위원장님은 어떻게 최근 안철수 의원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힘 있는 사람과 각을 서서 자신의 입지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힘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국민의힘과 합당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구영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김기현 대표, 이준석 대표 다 그냥 토사고팽 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런식 말고 진짜로 용산의 문제라든가 정말 큰 주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노래 정치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좀 희화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나온 김에 해볼게요.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만난다는데 장가 기자, 언제 만나는 건가요? 오늘 한 3시 좀 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만남은 안철수 의원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던 시점에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하면서 영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수요일에도 김기현 대표와도 만난 것으로 알려지는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온다고 하면 벗어빨로 나가 맞겠다면서 입당의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김 장관은 일단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영입을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마침표 찍겠다 이런 의도인가 봐요. 안철수 의원 저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노래정치 말고. 대권 주자답게 당연히 통 큰 정치를 보이면서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죠. 안철수 의원의 이런 통 큰 정치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안철수 의원님을 만나요.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만났어요. 이런 여야 왔다 갔다 하기 식 정치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입당을 할 거면 입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성민 의원장님 일단 딸게요. 국민의힘 일단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선 의원이에요. 이제 불출마를 선언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의 의원님이시고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 비난하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인사를 만나고 국민의힘이 입당을 한다. 이건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연장시키기 위한 탈당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입당을 전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렇게 지도자였던 분들은 좀 행보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행보도 오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